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 이따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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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먹을거야 먹었고 응 먹었고 영화에서 나온 거 해무수네 왜 안먹어 맛이 없어 맛이 없는지 있는지 내가 먹어봐야 알지 와 와 야야 안 먹으면 진짜 먹으면 안 돼 야야 먹으면 안 먹어 야야 난 배고프면 성격이 날카로워진단다 날 자극하지 말아라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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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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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어 아 이상한 못먹어요 응 먹어도 되나 응 응 응 저녁 저녁식사는 반찬 없이 흰죽을 드세요 저녁식사는 그 이게 몇시까지 돈 걱정없이 남편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소리로 공기업 2달이 소개팅을 통해 제 2사랑이었던 최근에 한 사람 많았잖아 아 뭐? 최근에 하지도 못한 수 없잖아 근데 왜 이래 어 이후에는 물도 먹지 말라 그러게 했는데 그러면 저녁 먹고나서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되는거지 물 빼고는 응 응 응 응 새벽에 어 그래갖고 한시간정도 당겨서 먹으라고 하더라고 병원은 아침에는 하던데 그게 보니까 적혀있더라 열두시 반까지만 하고 끝나고 오는건 택시타고 옆가오면 그래야될게 응 응 응 여기있어 응 아 아 쇼핑피겨가 다 들어있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사과? 응? 사과? 응 아무것도 먹으면 안되네 모르는 방법은 그것도 안되데 이건 더 안돼 이게 이게 자그라나 이런게 있어서 이게 응 붙어있었어 이건 해갖고 세째 워 inside 아이 왜 드desest 많이 Mana 네 넘버 그래가 우리ator 엄마 엄마 ouais 응 자기소개 whole 또 하루베이 엄마 실제로 밖에 잠자는 사자의 코탈을 건드리지 않을까? 왜요? 응? 잠자는 사자의 코탈을 건드리지 않을까? 어 그러면 내가 어 저 검은 검진 저거 저거 통에 저거 싸가는 거 뭐? 변 응 난 피치똥도 괜찮아 아니야 저기 화장실 오늘 똥냄새 난다고 말했잖아 냄샌 써 저도 냄새나는데 뭐 그래? 응 그 정도 내가 사오고 한 번 빠는 거 사오고 할게요 여기는 밥만 해줘요 맛있어? 아 네 이렇게 아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 그저께 회식할 때 거기에 향동원촌이라고 거기에 고기가 맛있거든 응 어 고기 시끄먹었겠네 응 고기 많이 안했어 근데 생각보다 소주하고 마약 먹거든 쉬어더라 이유가 뭔고 하니 응 도덕죽 응 도덕죽 도덕죽을 두 잔 먹었는데 그게 도덕해가지고 그런가 비가 확 돌았나 보다 응 음 검은이 너무 맛있어 그치 나 거기 옆에 가고 싶어 응 응 어 아니요. 제일 마지막이겠다. 근데 먹는 거 좋아해서 빼주지 않아도. 면 진짜 많아. 맛있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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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리겠다. 라면 있어. 컵라면도 있어. 겉면도 있고. 겉면 안에도 짜파겟도 있고. 근데 지금 그 생각으로 엄청 먹었다. 내 아침에 먹어. 부채가 너무 괴롭겠어. 괴로워요. 괴로워요. 안 먹어? 못 먹어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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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законч murder. inte 감사합니다.